박시영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또 흥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글을 쓰신 글을 잘 봤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허 기자님은 너무 예리해 사람이 너무 날카로워 그래서 그냥 이 주회물을 걸어서 방송을 하자 했는데 내부 논쟁 필요한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의 시진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박시영 대표님하고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아주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솔직히 잘 아는 사이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이것이 인격적인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인격을 가지고 사람이 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장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야 민주주의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난 박시영 대표님이 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또 생각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시다. 이야기해야죠. 우리 필요한 이야기 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신 제목에다가 대놓고 하니까 조금 제가 누구 저격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얘기했는데 좀 제목을 바꾼 것도 있어요 저는 천성 약간 좀 못 고치는 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할 말은 해야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놓고 스스로 나도 있고 괴로워하지만 결국 저는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송곳인데 송곳이야 송곳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송곳이 세상을 바꿉니다. 삐죽하게 나와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저도 뭐 교계에서는 아주 큰 송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저는 그 허기자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허기자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자꾸 논쟁하고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변명이지만 좀 한마디 더 드리면 누군가를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공개 저격하기까지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아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도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오래 지켜봤는데 이제 선을 넘는구나. 그럴 때 나서는 겁니다. 사실은. 일단 좀 간단하게라도 박시용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 양이삼TV 구독자들은 거의 모르실 것 같아. 그렇죠. 평온한 채널에 제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주로 기도하고 찬양 듣고 그러다가 갑자기 박시용이 뭐지 뭐 이러신단 말이야. 항상 우리 양이삼TV 채널에 허지연이 갑자기 나타나서 맨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자꾸 구독자 빠지시는 거예요. 제가 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 채널인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시용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고를 써서 딱 읽더라고요.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가르치듯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좀 더 빡쳤는데 뭐냐면 조국대표를 그만 비난해라. 왜 그만해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다가 그분이 맘상에서 탄핵에 동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동참을 안 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는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단일화에 동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 세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근엄한 하나의 자신의 어떤 의견의 하나로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선언문을 읽듯이 뭔가 이렇게 훈계하듯이 나는 이렇게 선언한다. 내 얘기 들어.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조국을 이렇게 세게 디스하나? 아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조국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잖아. 자꾸 비난하고 삐지면은 에이씨 나 탄핵 안 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와 그 정도야? 그 정도 사람이 지금 거기서 나와서 쇠빙선한다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조국을 잘 알고 계시면 그걸 좀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돼? 간장정지네 그러면. 애초에 그럼 가라 그래. 못하러 거기다 수표를 줘. 조국 대표를 돕는 선언인가? 그렇지 않은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면서 이게 과연 조국 대표가 박시영 씨의 이 선언을 보고 나랑은 박시영한테 전화 보러 가가지고 야 나를 그딴이로밖에 안 봤어? 야 정말 박시영 씨 좀 너무하네. 이렇게 나는 내가 항의할 것 같은데? 나한테 그랬다면?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일단 저는 박시영 씨의 태도가 일단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어떤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또 뭐 어쨌든 민주사력이 뭉쳐야 되는데 뭐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여도 논란이 벌어질 텐데 문제는 이걸 밝히는 태도의 문제가 좀 대단히 반감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좀 젊은 세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원에 뭔가 좀 약간 좀 민주화 세대 아저씨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갯딸들이나 저 같은 젊은 당원들에게 좀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면 일단 사실 좀 반감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반감의 근원을 예전에 신혜철이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신혜철 같은 경우는 8, 7학번이잖아요. 8, 7학번이니까 사실은 우리 꼰대스러움을 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선배들이 그런 학습과 특정한 학습을 갖다가 가르치잖아요. 제가 걔 쫓아다니라고 정말 힘들었다고 맨날 도망다니니까 기타매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지겠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제가 하고 싶게 해주세요. 야, 멋있는 말이다. 나 그때 부하같이 빌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하고 싶게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집에 갈 때 계속 그 울림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되게 스마트한 단어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하고 싶게 해주는 그런데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거든. 예전에 선배들한테. 나한테 이건 좀 공부하게 가르치...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그게 진짜 좋은 선생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너는 이걸 마땅히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공통적 특징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정말 너한테는 득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드는데 그거를 갖다 듣지 않고 이런 식의 인식에 빠져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은 그렇게 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갖기 제일 쉬운 사람이 목사잖아요. 목사 중에 한 명이죠. 저도 저는 성향도 성향도 저는 ESTJ여서 하여간 남을 개과천산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잘못된 거 보면 가만히 안 있고 막 이러는데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자꾸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주고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그런데 내가 가르쳐서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별로 좋은 태도 같지는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만 더 하면 그 친구는 그래서 학생운동이나 이런 걸 외면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60민주화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거리에서 같이 시위를 했고 그리고 5.18 광주 비디오 상영 이런 거 할 때는 와서 꼭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진짜 당원 동지들, 지지자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먼저 읽지 않고 이게 필요해 자식아 네가 내가 얼마나 좋은 걸 가르쳐주는데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는데 넌 그걸 이러고 싫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보세요. 거기에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조국 혁신당 당원도 없어요. 그냥 조국이 결정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조국이 삐지면 끝나는 거예요? 조국이 아무리 삐졌다고 해도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수모가 있더라도 가서 민주당과 협상해라. 그렇게 명령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냥 내가 결정하는데 따라오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태도가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좀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아저씨들 아저씨 세대들 저는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같이 젊은 당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나 이런 거에서 그런 세대를 살아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태도가 권위적이면 일단 반감부터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아저씨들 제가 그분들을 민저씨들이라고 부른데 민저씨? 민저씨 이거 괜찮네요. 그거 탈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세대가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저같이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40대 초중반이니까 아직은 그런데 특히 개따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저씨들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저같은 젊은 또는 신규 당원들과 소통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만큼은 태도가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나 민주당에 오래 있었어. 나 80년대 뭐 했어. 니네가 민주주의를 알아?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명심해. 이러면 일단 다 반감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시영 씨가 솔직히 과거에 뭐 하셨던 분인지는 솔직히 전달 모르겠고 그런데 아마도 아마 87세대이시겠죠. 그리고 나름의 뭔가 대학 시절에 분노를 갖고 거리에서 약간의 뭔가를 하신 게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거는 너무 옛날에 유산인 거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걸 갖고 저희 세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세대 흔히 말하는 386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열망했지만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민주주의인지 정작 본인들은 파쇼적이야. 그러니까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이 또 반성을 먼저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정말 우리 양희선 목사님도 그렇고 김성수 선생님도 그렇고 강진국 기자나 박대용 선배 이런 분들 보면 아저씨라는 느낌 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냥 정말 그냥 박대용 기자님은 아저씨네 그냥 정말 그냥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그냥 민주화 동지 같은 느낌이지 사실 그냥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민주당에 뭔가 오래 계셨던 민저씨들을 가끔 보면 일단 그냥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성수 선생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태도 자체가 일단 민주주의가 학습되신 분들이다. 그래서 사실 좀 소통이 가능한 측면이 좀 있어요. 우리 허 기자님 엄청 까다로운 양반이에요. 맞아요. 저 엄청 까다로워요. 아무한테도 아무하고나 티나게 안 지내. 저게 조금만 쏘틀리면 그냥 바로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들어오신 분 중에 시스칸이라는 분이 아 여기 뒷담하는 방송이냐 박시영한테 뭐 앞담하죠 이 정도면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는데 박시영한테 열등감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모여가지고 뒷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른 어찌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 완성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루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지금 큰 이슈가 뭐 조국 대표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뭐 계속 뭐 누구는 조국당을 지지하고 누구는 실을 신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죠 당연히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당이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도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쉽게 말해서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가 태도 이야기부터 해서 약간 뭐 뒷담화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논리적으로 논리를 좀 대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분을 좀 대놓고 앞에 나서서 좀 비판했는지 첫 번째 일단 박시영 씨는 더민주혁신회의에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굉장히 얼굴처럼 늘 나서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이전에도 민주당의 혁신기구에 꼭 이분은 항상 참석을 해서 어떤 위원 역할을 맡아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도 그렇고 민주당원들도 그렇고 이분을 민주당의 일종의 좀 간부 비슷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평범한 그냥 뭐 그런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어떤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무게를 저는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 또한 가져야 되는 분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게 틀림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치 컨설팅이라는 실제로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발언은 이분은 삼가하셔야 되는 직업인인 겁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돈을 정치 컨설팅 어떤 정치인을 뭔가 이렇게 당선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인지도를 쌓는 역할을 해주고 돈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당원들을 상대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공과 사가 막 좀 섞여 있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직업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는 거나 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 하더라도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직업인인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전혀 안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박시현 씨가 그냥 평범한 유튜버이거나 그냥 원어부대면 민주당원이거나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 나서서 논리적으로 비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에 대한 감시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민주당원인데 뭐랄까 이 박시영 씨의 말 속에는 저는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함의가 빠져 있어서 저는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대표를 만든 사람들도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고 우리 민주당의 어떤 당원이 됐건 아니면 우군이 됐건 결국은 조국 대표가 머리를 조아리고 본인의 진심을 설명해야 될 대상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 주권자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히려 조국 대표가 삐치지 않게 조심히 했어요 조국 대표가 우리 민주세력의 뜻대로 안 움직이면 어떡할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저는 이렇게 듣는 제 입장에서 도대체 누가 주권자야? 우리가 신기 경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 통적하셔서 나도로 이러라는 건가 내가 주권자인데 그거 주로 목사님 주변에서 목사님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신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주변에서 샤시하면서 장로하고 자동차 팔면서 집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데 나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는 말 안 듣는 사람들밖에 없네 그래서 박시장 대표님 뒷담화가 아니고 저는 앞담화고요 저라는 기자의 존재를 모르실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반론을 행사하시고 싶거나 저에게 공개 토론을 하시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응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조국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요 국민이 주권자인데 희호주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 우리가 조국 대표에게 실망하고 분노한다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뭔가 선명하게 말은 하지 않고 뭔가 노선을 바꿔가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전한 비판과 토론 감시는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권자들의 주권을 계속 지켜나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뜻을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건 굉장히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가 우리 주권자들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 삐치게 만들면 안 돼 정치인을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80년대 민주주의 세계관에 여전히 빠져 계신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들었고 그게 이제 원오브댐의 그냥 민주당원의 일부 개인의 의견이면 저도 그냥 조용히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시영 씨의 위치가 민주당에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대놓고 논쟁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거고요 다른 개인적인 감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뭐 이 말은 꼭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찢찢거리는 사람한테도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서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지켜보는 당원들의 마음을 더 찢어집니다 네 아무튼 맞아요 아무튼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나 양희삼 목사님 강진구 기자한테는 저는 민저 씨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저는 박시영 씨한테 그 유튜브를 보고 처음으로 그 단어라고 떠올랐거든요 그만큼 아무튼 뭔가 좀 아니 뭐 박시영 대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사람은 늘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약간 그 전 성격도 싫은 제가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진짜 ESTJ이기 때문에 아닌 건 저는 막 바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직설적이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목사로서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뀐 거예요 저도 아 네 엄청 바뀐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바뀌는 거죠 아니 근데 누구나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안 바뀔 사람은 진짜 안 바뀐다 네 그러니까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 허 기자님이 나름의 쓴소리를 한 건데 바뀌는데 역변하는 목사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원래 좋은 분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역변하는 목사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안 좋은 적으로 나 앉혀놓고 제발 그러시죠 파일 qualotros 하 everytime 하겠지 하하 하 하하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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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감사합니다.